눈썹봤어? 헉! 눈썹봤어? 안녕하세요!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M&L48의 리버라는 뮤직비디오를 볼건데요.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음악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? Let's go! M&L4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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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음악이랑 다르게 굉장히 파워풀하네? M&L4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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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신나 오우 내 최애 아비 이 노래는 아비가 많이 나온 주인공이다 아 예뻐 배협적인 눈빛 눈썹 봤어? 아 아 아 뭔가.. 투쟁하는 그런 느낌인가? 약간 평화를 위해 소녀들의 반란! 막 이런건가? 이 분은 이름이 뭐예요? 너무 예쁘다. 아비랑 이 사람이 두 명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. 리바! 리바! 기다내려 아련해 리바! 연주로 리바! 리바! 이때 차이가 자기네 리 아름다워 카리스마 엔딩 멋있네요 역시나 영화처럼 끝나네요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그 주인공이다 M&L48 종이배네? 물에 띄웠어 사과 사과 뭔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이제껏 봐왔던 M&L48의 노래랑은 컨셉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완전 파워풀해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비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아비야 너무 좋아 다음에도 좋은 노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뭐